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하면서 거센 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배상을 뺀 제3자 변제를 추진하면서 피해자들이 반발,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민법 제469조 1항에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피해자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 변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인정된 법적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등 사적 자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법리적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 판결금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쪽은 민법 제469조 1항에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단도 이를 근거로 공탁 무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양금덕 할머니 등은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하고 있어 피해자들과 정부의 법적 공방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과의 싸움을 넘어 한국 정부와도 싸우는 이중고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장윤서입니다.